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왜 주워? 내가 있는데. 뭘 주워하는 거야? 신진영 주워하는 거야? 엠피라인의 증거물 신별번호까지 추리에 맞들린 길그리셈 수사원병과 이별하기 아쉬운 모양이니라 수사 중입니다 나 자야 됩니다 근영법 제8조 1항의 근영물의 철도 철도?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뭔데? 정비할 때 장갑 낄 때 정비하면서 끼는 장갑입니다 어디서 하세요? 정비관님이 주신 겁니다 끼면서 하라고 손에 기름 넣는다고 출근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제 쓰던 장갑을 왜 갖고 있냐고 진영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여기 출근 나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? 제가 쓰는 가물대에서 제 질문이 나왔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야 정말? 처음 있는 일이네 아쉬운 마음은 이렇게나 가득한데 벌써 맞이한 수방사의 마지막 방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네 네 네 아멘